유페 아압 시라이트를 폐로 또 도르마무 역시가 이제 포토드레몬 배가 심히 심히 관정하다 도로우 만수의 신을 먼저 발동 만수의 신의 효과를 발동시키는 것으로 여기 존재하는 일단은 관술의 의식을 폐로 가져와야 돼 관술의 의식을 폐로 쌓지 관술에 빠져들다 관술에 빠져들어 관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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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망과 경험에 향하여 효과를 발동 한장 두장 대장 물음표? 저는 카드카드 D를 폐로써 자칫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시대이 삼불 부시대이 삼불 좋아 그리고 오로카나 마이소 하수도 하시지요 좋아 예쁜 꽃까지 피우고자 예쁜 꽃 다 용이다 좋아 배틀페이지 만수의 신의 어택 이번엔 공격을 멀쩡히 하시는 분 다행이야 내가 공격을 했어 엔드 무엇 뭐야도 갤럭시저도 효과를 발동하죠 백에서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 아 이런거 가져오면 안되는데 버튼스레션 자칫 자칫 글대의 모습 없을때 돈스레션은 수선할수있죠 자칫 도로 그럼 전 아까 가져왔던 카드카드 D의 의지를 이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대풍 짱짱 뒤도 의지를 이어 나의 엔드 딩킹 타임 돈스레셔로 삐 전 여기까지야만 하죠 오렌턴 도로 하지만 하지만 느껴져 성천을 버려지는지만 오롤볼볼를 스스완 좋아 궁극의 콤보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멍멍 1을 발동 댕댕 멍멍이 대기서 세크리파이스를 패로 쏟 시선을 기부하는 시선을 기부하는 시선을 1을 쏘면 흠 흠 2천 밟팀였어 하지만 하지만 2천 라이프를 지불했기 때문에 난 전설의 의식을 실행할 수 있죠 황천개굴을 위해 먹는 것으로 나와라 나락 나락에서 온 세크리파이스 먹어라 드리죠 나락 나락이여 그곳은 나락이었다 카단자에 세트하고 가라 세크리파이스로 어택 예쁜 꽃은 왜 나온겁니까? 이거 멍멍이 소환 조건입니다 아 일자리가 있을 경우 일자리를 쏟지 않는 이상한 칸 1차례 엔드 엔드페이전 2천 라이프 지불해야합니다 워 월 월드 요로 잠깐 이대는 단점이 있다면 상대가 아무것도 안하면 저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미트 아무것도 안한다고 하기에는 주먹은 정직한데 하하 하지만 이미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짓은 할 수 있죠 엔드 말은 그래도 몸은 솔직한 워 리플 뭘까 이건 얼티메이트 한패야 얼티메이트 한패다 잠시 잠시 아직 안잤습니다 안잤어요? 안잤습니다 다행이군 아직 죽지 않았어요 다행이야 내가 폐를 기억했어 돈벌을 아니다 진행이다 죽은 자의 소생활 발동하겠습니다 네 갤럭시 위저드를 며즈에서 부활시키고 갤럭시 위저드의 숨겨진 두 번째 효과를 발동 이 카드 레벨을 4개 올립니다 즉 현재 레벨은 8 갤럭시 익스페디션을 발동 필드에 레벨 5 이상의 갤럭시 몬스터가 있다면 대기에서 5 이상의 갤럭시 몬스터 이라는 수류 표시로 전개 나와라 갤럭시 카.. 아니 오톤 카이저 오 오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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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나랑 보여줬는데 아 맞당 함정이 빠졌구나 그렇다면 갤럭시 저드의 그냥 첫 번째 효과를 써죠 이 카드를 제보려고 하시고 저건 결국 사치군 그렇습니다 하하 하하 안녕 컨셉션 특수사 이트 아 예쁜 꽃 엔드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더러우 흠 세크리파이스가 별로 안좋아하는 상태 동일어전 밀어전 그렇다면 세크리파이스는 과감하게 무미해 버리는 것으로 나오십쇼 이번엔 그로간에 노 보류요 겐세 노 하자마오 도다스 사조 오야부리 와가 대기니 호러비오 모다라스 이번엔 제왕님의 차례입니다 와 주먹이 운다 제왕 주먹이 운다 하하 가정글스 어택 아 포토의성형 이제 나왔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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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